이 며칠 날이 반짝 좀 맑은가 싶더니 또다시 황사가 찾아왔습니다. 현재 백령도에서는 이미 황사가 관측되면서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은 상태이고요. 여기에 국외초미세먼지까지 유입이 됩니다. 오늘부터 내일까지 건강 관리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.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오늘 종일 나쁨 날개 예상되고요. 그 밖의 권역에서도 오후부터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. 현재 자세한 수치 보시면 아직은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황사만 아니라면 오늘 날은 대체로 밝겠습니다. 출근길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이 21도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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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